메시지 잘 오세요. 꼭 딱히요. 아주 대박 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기존의 게임 페인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는데 포켓몬고가 생긴 다음부터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구글 지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혀 몬스터도 나타나지 않구요. 지도도 나타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쪽이나 그런 쪽 가시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설치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가셔가지고요. 한국 계정으로는 안되구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애플 아이디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디를 미국 아이디로 하시면 됩니다. 미국 아이디를 새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 계정 만드는 방법 하시게 되면 신용카드 없이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고거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차트 가시게 되어서 프리 가시면 2등으로 밀려났네. 포켓몬이 나와있습니다. 포켓몬고 무료이기 때문에 바로 설치하시면 되겠구요. 이렇게 실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몬스터들이 나타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되어있고 뭐 경기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다고 되어있구요. 앱 내 결제해서 뭐 따로 이제 그 아이템을 구매해야 되죠. 아까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나중에 포켓몬요 볼 잡는 볼 같은 경우를 따로 샵에 가서 구입을 하셔야 포켓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구요. 대부분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계정 같은 경우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디가 있어? 브라우저 어디 갔느냐? 우리 현서 사진 똘망하게 나와있는데 자 브라우저가 어디 갔을까요? 브라우저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포켓몬고라고 치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쳐봤자 이제 앱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도 포켓몬고 한글 페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포켓몬고 한번 쳐볼까요? 포켓몬고 쳐보시면 포켓몬고 앱은 없구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 받으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에 살짝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문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검색창에다가요. 영어로 POCKET 어... 아씨 뭐야? P-O-C-K-E-T-M-O-N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고 라고 치시구요. 또 한 칸 띄시고 APK APK라는 게 이제 개발한 그 파일 이름이거든 확장자 명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메니의 포켓몬고 0.29.3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뭘게 APK 미러.com 나오는데 요게 좀 바이러스나 그런 거 위험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요즘은 V3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많이 깔려 있으니까 자 이쪽에 다운로드 APK 자 눌러주시구요. 왜 안 넣어? 아직도 로딩이 좀 광고 때문에 로딩이 늦네요. 자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자 빨리 되라 빨리 되라 용량이 좀 이게 한 50몇 메가 정도 됐더라구요. 뭐 와이파이 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요 다운로드 스타팅 해가지고 다운로드가 안되면 요기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로딩하고 있구요. 자 다운로드 언제 받느냐 자 빨리 받아라 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오고 위쪽에 보시면 자 다운로드 받고 있죠? 자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자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차단 자 설치하셔서 출처를 할 수 없는데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이번에만 설치하고 이런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눌러서 설치 어디갔어? 자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잡으러 가는 중입니다. 자 설치했구요. 열기 누르시면 자 안드로이드도 누르면 되죠? 안세야 우리도 포켓몬 잡으러 갈까? 고맙습니다. 어? 어? Instrumental yearly이 나이스 나이스 근데 여기서는 안되고 강원도 가야돼. 바삭 같죠? 어? 왜? 왜? 아직은 경기도라서 싱크방이 섭취하지 않은데 오! 진짜? 근처에 포켓몬이 있대 잡으러 가자! 까만 있지 아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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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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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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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가만히 나잡으라 하고 있겠어? 다 피해! 볼거밖에 없는데 몇 개 있는데? 63개 잡아라 잡았다! 나이스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하나 잡았나 보네 자 미시령로 미시령이 와서 하나 잡았네요 이거 뭐야 인사 속초시 노학동 이리 몰라? 피도시나 뭐 돼있는데? 두 마리 잡았어 또 다른 거 잡아라 합시다 어딨냐 큰 거 잡아라 자기한테 간다니까 해가 보자한테 조금만 가 자 여기는 아 내 고추 찍지 마 내 시가 쓴 거 여기에 포켓몬 많이 나오는 데 있고 저기는 경기장인데 우린 아직 못 돌아가고 여긴 또 어디야? 오 속초 이런데 맞네 솔라 센서 라이트? 저기서 나온다고 돼있게 아빠! 솔라 센서 라이트 쳐봐 비와? 아빠! 솔라 센서 라이트 쳐봐 됐어 됐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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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앉아 엄마! 솔라 라이트 센서 잡아 차가 좀 서있어서 자 나와라 내가 잘 쳐지니까 나 어? 어? 내가 잘 쳐진다고 아 손춤이 잘 됐어 나 니가 들고 있어봐 응? 아빠 나 볼을 잡네 그냥 이리 악무구 춤을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나 로봇 딴딴한 로봇이라고 우리 그걸로 야단쳐 민서야 내 얘기는 말고 아야야 오빠 아야 어 멋있다워 멋있다워 응? 안녕? 안녕? 저거 뭐지? 안녕? 나 오빠 오빠 어 오빠 오빠? 윈서? 응? 엄마 잠시만 아니 언니 언니 아연이 언니 자 자 자 안 나온다 오빠 태오 오빠? 아하 태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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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오 형아 알지? 태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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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태오빠 쫌 if 여기 앞에 가인 속추 있sur 아 아 엽 내가 잡자 이번에 추억 이제 추억 은 mistress야 한as 또 잡았어 네 추억 아 왜 자꾸 나오냐 한번에 잡아봐 스페러 야 아까 잡았던 얘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왜? 진화 아니야? 모르겠어 또 잡고 줄게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약간